택기 연사 좀 멈춰주세요 시청 집중 안되고 눈아프잖아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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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 밴나면 안돼 스윙 밴나지마 저 스윙 저 스윙 아아악! 아 얼굴 올려라 했는데 아아 아 보여주다가 밴대왕 했네 딴거 해야겠다 스윙 얼굴 왜저래 니 얼굴은 왜그래? 여러분 이게 메모장입니다 안치면 돼요 하고싶은말 썼다가 안치면 됩니다 됐 이게 바로 감모장이다 그렇지 이게 딜량이죠 아 잘살이네 뭐야 이거 깨압 깨압 어? 저형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몸이 왜 그리로 이동이 돼 아 지렸는데 몸이 빨려들어가 아니 피할 수 있었는데 이거 산건데 몸이 막 빨려들어가 그리로 가기 싫은거 알고있거든 보여요 카드 날라오는게 보이는데 피해야되는데 그리로가 오오오오 아 리얼로 미척 미척 어라 어라 제발 잡아줘 이거 오케이 아이구 개팔이구만 피했는데 뭐지 안피하니깐 맞은거다 잡았죠? 충전복 개사기 아 죽여! 아나 벌레맨 아 쏠티 좋았다 궁 없어도 투패는 치우죠 벌레가 계속 온다 인지해라 니달리아 젤리는 멈추지 않아 보이 미드는 상남자다 그냥 서로 계속 맞짱 떠 나는 퀴라이 보인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 투패는 발라야지 뭐 그게 계속 아 이게 왜 맞아 이게 피했잖아 안피하니까 맞은거다 니달리아 살아라 제발 간다 나의 퀴 아아 큐 눌렀는데 안 들어갔다 아 이거 아깝다 자 빼라 이거 궁이 왜 저래 이거 궁이 씨랑가 궁이 씨랑가 이거 야 왜이렇게 작아 이거 물고기가 뭐야 물고공이 이동한 거리에 따라 커집니다 아 난 길망룡으로 썼는데 물고기가 개 작네 으아아아아아아아 한 대 더 그렇지 잘 먹었다 태키 연사 좀 멈춰주세요 시청 집중 안되고 눈 아프잖아 정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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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버릇이라 죄송해요 인정합니다 집중 안되면 보지마 저기 죄송한데 혹시 방장이세요? 흐흡 아니 왜 갑자기 스트리머가 됐어 어 내가 그런말한거 아니야? 어허허허허허 아 깜짝 놀랐잖아 오 죄송한데 스트리머세요? 어허허허헛 조아 안하 안 누르면 되지 respons strive 덜 눌을게 뭔데 나한테 오냐 빵댕이 빵댕이 야 아임서 세리 수고하세요 와드가 없었나? 나는 진이 나 죽이로 뛰어놓은 줄 알았어 멍청한 놈 같으니? 강 잡았죠? 넌 뒤졌죠? 어씨 전멸을 쓰죠? 하지만 그래도 죽었죠? 너는 킬각이죠? 보트로 죽었죠? 잘가죠? 안죽어? 저게? 빵댕 멍청한 놈 그냥 죽을래 나 혼자? 아아아아아아아아 깡딱 야 트페도 개무식하다 야 너 라인 안가냐? 트페야 상남자냐 아 이거를 돈 끼워지다며? 미드는 서로 계속 죽이고 있어 서로 죽이는 건 아니에요 서로 한오면은 정글러들이 이걸 주워 먹어 얌 어허 서로 정글러들이 이걸 주워 먹어 진짜 밥먹자 아 내 점화 이건 왜 걸었어 이거는 나 이 있어 나 이 있어 슈벌 둥이 아이고 씨 뭐야 한방이야? 잘가 아니 왜 안죽어 아니 저거 왜 안죽어요 아니 저거 왜 안죽어요 슈벌둥 아 조졌네 아니 트펠 저게 왜 안죽어? 왜 은근히 안죽냐 얘 베이식때문인가 으아 아니 뭐야 벌레 개사기 여긴 진짜 너무 개심해다 내 다음 나서스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봐 원 딜 수준나 나서스가 저런 말 서로 싸우면은 나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그래서 님티하고 한번 해주시죠 그 님티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요? 여기 애들은 내가 그걸 해도 안 믿어요 보고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안 믿어요 끄끄 비용신 그래서 10대 싸고 있냐? 쓰레기 같은 새끼 어휴 실력 수준하고는 쿠라쟁이 새끼 욕만 먹어 진짜에 하면은 욕만 더 먹어요 그냥 욕만 먹어 응 다음 병신 응 다음 10대 싸우면서 욕만 먹어 진짜 안 통해 근데 그 부신부리는게 더 역겨운 겁니다 솔직히 솔직히 더 역겨워요 그 진짜인게 더 역겨운 거야 그래서 미드에서 10대스에? 어휴 하면서 더 역겨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캐같은걸로 와서 본캐 인증하는 놈들이 뇌가 없는 겁니다 진짜 어 진짜 더 더 뇌가 없어 더 욕먹어야 돼 걔네들 진짜 확실히 한 10킬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10대스잖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는 원래 봉기 띠어 어딘데? 하면서 하면은 어 욕만 먹어 진짜 욕을 버는 일이에요 진짜 욕 욕을 해주세요 하는 거야 하면서 아 욕좀 해주세요 아 입 벌리고 있는 거야 진짜 나 인간 젤리 한번 합시다 요즘은 누군지도 몰라 하면 욕만 먹어 뭐? 그 탈모새끼? 걔 역겸새끼 욕만 먹어요 뭐야 너 트위치 방송중이야? 방송이나 봐야겠다 이 새끼 왔구나 봐야겠다 간만에 왔었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명대사 있어요 어 젤리야 간만에 보니까 머리가 더 넓어졌구나 어 넌 볼때마다 넓어지네 하면서 욕만 먹어 아 괜히 벌었나? 망했는데? 으아아아아악 와 와 찌찌찌 아 이건 내가 다 해줬는데 원딜 차이가 좀 난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가자 금방하자 나도 정치 해버리기 어쩔 수 없다 이게 군중 심리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어쩔수없어 나도 탑승한다 저도 거기 한표 던지겠습니다 원딜아 미안해 내가 살려면 어쩔수없어 원딜아 미안하다 나도 살아야겠어 음 내가 살려면 일단 정치를 해야돼 나도 한마디만 딱 거들었습니다 크으으으 원딜 딜 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라고 말해버려 진짜 케이틀 아가리 아하하하하가리죠 왜냐하면 얘가 제일 못했는데 얘가 탐켄치 개 터로나오네 엿불로 쓰면 좋겠다 먹는것도 못하네 끅끅끅 봐봐 또 보자 아 또 보지 말자 상대편으로 보자 너무 매서웠잖아 안녕